하나님, 새벽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주님 앞으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보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 평안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극혈과 사랑으로 맞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옷깃을 여미고 앉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새벽이 참으로 경건하며 고귀하며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며 마음이 들뜬 사이에 지난 금요일 갑작스러운 화재로 많은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조속한 대처로 빠르게 진화되었지만 모두가 즐거워해야 할 명절을 잃어버리고 추운 날씨에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조속히 이들의 복음자리가 잘 마련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솔선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르고 흔들어도 넘칠 만큼 휘 돌려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까지 받은 우리들이니 주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시나 그런 주님의 약속이 없었더라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모든 것을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살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오나 주님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함에도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올라오는 이기심이 나눔을 방해하고 섬김을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은혜 생각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보내며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6.25 한국전쟁 전후로 흩어진 가족들도 있지만 수년간 북한 땅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이 있고 중국이나 여러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북한 땅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힘겹게 1인 1당 독재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극렬히 여겨주시고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북한 땅이 열리고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하시고 북한의 주민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은 1990년대 대기근 이후 최악의 식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많은 아사자들과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비록 전쟁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정권은 악하고 미울지라도 그 속에서 검주림과 추위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사랑해야 할 이웃들이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추위와 배고픔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일임에도 누군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서 쉬지도 못하고 오늘도 일터로 나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을 위해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택시를 운행하는 분들과 주입각 내 오토바이를 이끌고 배달을 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불철주야,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기업의 직원들 그리고 교회 새벽기도를 위해 자리를 지키며 수고하는 소망의 직원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쉬는 시간에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의 시간을 뒤로 하고 해외 선교를 나가 복음과 주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매단에서 의료봉사를 통해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의료 선교부와 일본과 캄보디아에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소망의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대학부 필리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주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선교적 삶의 도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기독 가운데 먼 타국 땅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를 받아 어쩔 줄 몰라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수많은 해고자들이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단 미국 외 문제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주변 이웃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형통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니 믿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안해하는 가족들에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더욱 화목하고 돈독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갈 지표가 되게 하시며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세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앞선 본문은 금식과 관련된 본문이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는 과정에서 절정에 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게 이 흐름을 정확하게 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각조각을 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이 마가복음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뒤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2장 1절을 보면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왔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훨씬 더 쉬운 말씀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으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서기관들이었죠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길 2장 6절 말씀인데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기관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은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서기관은 갑자기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누구인가 너희가 지금 제자들이 따르고 있고 나를 따르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 급격한 변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가 따르는 분이 누군가 그들이 따르는 분이 누군가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이중적인 구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이 2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이죠 레위를 부르신 다음에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도 또다시 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사역의 당위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뒤틀어지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벌써 2장 1절에서 중풍병자고 치는 데서부터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세리와 함께 먹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8절부터 22절까지 앞선 부문이었습니다마는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바리세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것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당신의 제자들을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있을 때 혼인잔치에서 금식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언젠가 금식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도 바리세인들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세인들이 금식하는 내용이 또 나왔죠 자 이제 오늘 본문도 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점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예수님과 바리세인들 서기관들이 조금씩 더 멀어지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다음번 다섯번째 이야기에서 이제 바리세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편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사건들을 배치하면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야기를 보다 더 분명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가 네 번째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선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내용에서 첫 번째 레비와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이 문제는 정결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식사하느냐 하는 것들은 정결례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나를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죄인들과 함께 먹거나 하게 되면 정결과 관련된 문제가 정결과 관련된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정결례에 관련된 문제였고 또 금식과 관련된 것은 종교적인 어떤 관습이었습니다 늘 하고 있는 그런 예전들 특별히 금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좀 다르게 또 해석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지키고 있었던 안식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다시 보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똑같은 일이 안식일에 없었다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는 다른 종교들도 비슷합니다만 중요한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신성한 장소가 있죠 그러나 또 동시에 또 하나 신성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명령하셨는데 출애국기 20장의 4개명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제법 긴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의 주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님 하나님,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쉬심,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안식일 명령이 나오죠 신명기 5장 15절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전에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읽었습니다만 그때는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애국당에서 너희를 구출하여 냈다 그러므로 너희가 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구속, 해방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면서 쉬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 개의 큰 흐름 안식일에 대한 흐름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쉬셨다라고 하는 개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애국에서 그들을 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쉬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쉬어야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관조하는 찬양하는 데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해내셨다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관조하는 다시 보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면에서 본다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맞이한 날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틀 사흘 해서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지만 인간 편에서 본다면 여섯째 날 태어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이죠 인간에게 주신 의미가 뭡니까? 그렇게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먼저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세상을 만드셨는지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것을 감탄하라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그런 구속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셔서 출애굽하셨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을 홍해에서 다 무찌르셨다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주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왔고 또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미시나에는 39가지 규정들을 연루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5장 1절로 3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달 일하는 사람을 죽이라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런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여기로부터 시작이 돼서 미시나에는 39가지 그 안식일에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 목록들이 나옵니다 뭐 사냥하지 말라 도축하지 말라 이런 거는 기본적인 것이었을 것이고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매듭을 풀지 말라라고 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매듭을 풀어서는 안 된다 매듭을 푸는 것 그 다음에 한 글자 이상 써서도 안 된다 글자를 한 자 이상 써서도 안 된다 그런 내용까지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걷는 것에 대해서는 대략 1,999 걸음 2,000 걸음이 안 됩니다 까지만 걸을 수 있다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걸음의 숫자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냐면 약 한 800미터 정도 갈 수 있는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900미터는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여행이 되고 일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23절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지적은 하지 않지만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800미터만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800미터만 가셨을까? 하루에 하루 온종일 걸을 수 있는 분량인데 이미 그것 자체가 이미 어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열면 이삭을 잘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잘랐다 이삭을 잘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삭을 자를 때 우리가 신명기 23장을 읽었습니다마는 그때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그때도 보았습니다마는 낫을 대지 않으면 이삭을 꺾으면서 나다를 떼는 것은 괜찮죠 그러니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된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낫을 가져다가 배면 그것은 추수가 되고 그것은 훔치는 것이 되지만 낫을 몇 개 꺾어서 가져가는 것 정도는 그냥 배고픈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국기 34장을 보면 그러나 일곱째 날은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둘 때는 거둘 때 그러니까 추수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때도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자르는 것, 꺾는 것은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평일 날에는 먹을 수 있지만 안식일 날 그것을 꺾어서 가져가는 것은 추수에 해당이 돼서 금지가 되는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던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지금 벌써 많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800m 이상을 1999 걸음 이상을 걸었다면 이미 어긴 것이고 그리고 또 이삭을 잘랐으니 이것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세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세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여기서 총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걸어가는 것도 문제고 긴 거리를 움직이는 것도 문제고 이삭을 자르는 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 당시 바리세인들이 지키고 있고 철저하게 바리세인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 눈에 이것이 불편하게 당연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 라삐들의 전통처럼 과거에 있었던 경전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 율법의 말씀 또는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그러면서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헤어지게 된 다음에 그리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노베 제사장에게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갔던 아히멜렉입니다 사멸상 21장에 나오는 이름은 아히멜렉인데 그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죠 그리고 다윗이 되는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마 아들 이름과 착각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도 있는데 아마 아히멜렉이라는 이름과 아비아달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다윗이 쫓겨가면서 이제 노베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리가 줄 게 없다 지금 떡이 없는데 진설병 지금 바꾸는 진설병을 교체해야 되는 진설병 바로 그 떡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설병의 교체는 안식일날 일어났으니까 안식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고 해서 먹고 그리고 골리아시 쓰던 칼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기의 장면에서 다윗이 먹었던 그런 것입니다 진설병을 먹었다 이것은 당시에 라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비상시에는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때는 비상시에만 그럴 수 있다 생명의 위험이 느껴질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아마 바리세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생명에 위험한 조건이냐 아무런 생명에 위험이 없는 조건인 상황인데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그런 반론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절묘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이 기름붐을 받은 다음에 이제 왕권을 쟁취하는 마지막에 왕으로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거칩니까 고난을 당하고 피해가고 또 도주하고 하는 그 출발점의 첫 번째 모습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사울을 떠나고 요나단을 떠나서 이제 도망하는 첫 번째 장면이고 수많은 고난이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권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다윗보다도 더 높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거쳐야 되는 바로 그 시간들이거든요 마치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일은 어떤 겁니까 지금 왕이 왔지만 왕으로 출해지지 않고 있는 이제 앞으로 고난을 당해야 되는 지금 비상시국이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아주 하나님의 예수님의 왕권이 이제 세워지기 전에 그가 지금 도망다녀야 되고 또 쫓겨다녀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아주 긴 아주 그 역사의 중심에 와 있는 거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지금 영적으로 같은 맥락 안에 있다 다윗이 왕권을 기름 부문을 받은 다음에 왕권을 얻기까지 그 어렵고 힘든 시기관을 가는 비상의 시기 그가 그곳에서 진설병을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진정한 왕으로 나아가기까지 이제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고 있는 이 영적인 관정에서 비상 시국 어렵게 힘든 피난의 시간이다 그 시간을 지금 거쳐가고 있다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윗을 넘어서시는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안식일의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마음에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